호우야? 상훈이 형? 개구리 방에 있대요. 아 개구리 방? 오케이. 오케이. 들려? 아 이거 둘래. 아아! 어이 안녕하십니까? 아우 야 미안해 오래 기다려서. 아이 의도치 않게. 의도치 않게 장견이 돼가지고 빨리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아 형 현민이가 형 안 온다고 저한테 되게 뭐라 했어요. 아 진짜? 어? 아 뭐라구요? 자 오늘의 게스트는 어 포우TV 저의 보디가드. 저번에 보디가드학과를 했죠. 포우TV랑 그리고 어 디니어스 오현민 오현민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홍진호! 와아아아아아 와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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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관전 없자마 플러스 플러스 가였나 나 인바이트 좀 해줘. 네 어 저 나갈게요. 잠깐만요. 나 게임 켜 호우님이 다 해주세요. 여기 다 올릴테니까. 어 니가 해야 되는.. 최현진 남자 님이 100개를 구원하였습니다. 알았어요. 콩콩 잘 빠져나가는데 최현진 남자 님 감사합니다. 콩콩은 예 오케이 현민이랑 요한이 형 친구친구 뭐 했어? 오케이 오케 어 했던거 같은데? 아 아 맞다. 나 다른 아이디로 와있구나. 아 딴거도 있어 니가? 아 나 내걸로 진호가 저보다 조금 더 잘해요. 배그 하하 아니에요 형 제가 어 근데 요한이 형 이제 더 잘할걸요. 조금의 차이가 겁나 커. 야 오늘도 야 오늘도 야 현민아 아까도 나 낮에 오랜만에 했는데 2등 했어 또 저는 2등 2등 하는거 아냐 이거? 형 저 오늘도 1등 몇번 했어요. 야 현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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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이거 밖에 없어요 원이 원이 작아져가지고 아이 아닙니다 집 한층에 같이 있는데 두 명이 감사합니다 더 이상 원이 안 작아져 우와 진짜 많이 보내시네요 그럼 그 뒤에 어떻게 돼? 오리 오리 시간 더 지나면 원 아예 없어져요. 그러면서 체력 확확 달아요. 아 그러면은 아예 원이 없어져요. 오리인까지 하실 필요 없이 그냥 그 조달할 얘기가 있으면 많이 더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꼬시면 될텐데 어? 되게? 초대를 어? 뭐라고? 다 연결됐어 지금 연결 초대요 네 애들 연결 서로 친척 연결하고 있으니까 저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네 빨리 수락해요 진호 형 응 고 세팅 하고 있겠습니다 이거 누구야 이거 저 초대 저 초대 주세요 들어와 드럼이 형이 들어와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진호야 응? 너 캐릭을 이 마스크 쓰네니? 응 아 진짜 이상한 거 쓰고 있는데 야 다크 다크나이트임? 형 좀 짧다? 캐릭이드 다리가 좀 짧다? 볼 수 있어 내가 딱 봐도 리더처럼 보이네 야 매너가 있지 야 맨몸이 웬 말이냐 매너 없어 저기 대가리 대가리 큰게 유완용 아이디인가? 야 시끄러 니 대가리가 더 크거든? 누나 제꺼는 패션 괜찮죠? 어디 니 얼굴은 가려서 안보여 저기 아 그래요? 현빈이는 엑스트라 아 나는 지금 형은 지금 쉬가 마려워서 화장실 가셨고 잠시 나는 어 채팅창 청소 중이야 채팅창 청소 청소 중 여러분 쉿 조심해야됩니다 지금이 가장 위험한 시기에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잠시 활동을 중단하세요 모가지 날아갑니다 콩 역시 고소녀 콰 하면 되죠 현실에서 누르면 되요? 네 방송 적용 아오 방송 종료 누를 뻔했어 오오 안 돼요 그럼 다 들어와야 돼요 흡박해 방정 방송 누르는 순간 다시 안들어가기 귀찮아서 역시 세트망 칼퇴근 자 여러분 준비가 됐습니다 오늘의 마지막을 홍준호가 과연 총을 몇 키를 할 것인지 2키를 할건지 네 난 잘해 야 웃기고 있네 20분 자 레디 요한형 요한형 안 살려주니까 요한형 죽으면 나한테 기어오지 말라고 해 아 난 너한테 살려줄게 너 나한테 기어와 죽으면 잠깐 마이크 내가 잡고 내가 중계하는게 낫지 않아? 고고 중계 고고 오케이 갑시다 레츠고 레츠고 예 레츠기릿 그레이트 오늘 승육요 오른쪽 분은 딸이 아니라 딸이요 엄맙니다 따님이 예쁘시네요 흐흫 자기야 진호 좀 찾아봐 진호형이 홀딱 뽑혔어요 아 이거 두 번에 뭐 해가지고 아 형 지금 방송하는데 예의 없이 지금 걷고 있는거요 허리 허벅지 자리 진호 몸매가 이러지 않은데 뭔지 쉬어 이것들 헌델이요? 산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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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겉들 요즘 것들이래 산델 어허 현민이는 현민이는 아이템시어를 되게 안해 뭔소래요 저 항상 반반 딱 딱 공산주의 딱 공산주의로 많이 안주시더라고 공산주의 아니 저 딱 있는거 절반 들이잖아요 형 그래? 자기 말로는 반인데 인벤토리에 더 있는거 같아 아 아 아 아 아 정말 이상하게 이거 어디로 합니까? 그냥 벙커 가면 되는거 아니에요? 바로 벙커 갈까요? 벙커 벙커인가요? 벙커 여기 벙커 여기 벙커 세번 세번 벙커 하자 사면 연 멍 딱 세개 야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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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스나가자 렛츠고 고고 제가 그 아까 얘기 시비스 렛츠고 방향으로 아무것도 안들려요 바람소리 때문에 예 다 내렸나? 네 BX 아이디니 가잉도다 지쳐야돼요 자자 렛츠고 가잉도다 머리 되게 귀요미 고마워요 어 얘들이 살아남을 줄 아네 독도를 싫어하는 어 차가 어 저기 저거 저거 타야되나? 들려요 누나 난 차 차 공 오케이 차 맞나? 차 여긴 안보이는데 나 있는데 게임소리 조금만 줄이세요 삼토바이네 삼토바이 어 삼토바이 어 이거 이거 다 못 태워주는데 어 뭐야 진호만 진호만 못 태워주겠는데 진호 버려 아이 또 뭐 구하겠지 아니 차 지금 다 없어요? 차가? 어 잼토바이 맞다 한 명 태워가서 그거를 태우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저를 빼세요 저를 저 빼고 타고 가요 그냥 누가 제일 가깝냐 어 호우 형 호우님이 제일 가까워요 이거 제가 제일 앞쪽이니까 저 타타타 타다다 오우 아 놀래라하 게임 볼륨 내리래요 진노 형이 총 쏴야 자꾸 뭐야 완전히 마飛 호우 왜 안가 마飛 저 아님자 여완형이야 지금 뭐하고있어 요한형형 일삼아 오 cynx 丘 тct bundx trata Globe sist 어? 오빠 달려 달려 다같이 죽을수있어 오토바이 달려 오토바이는 금방 넘어져 에이디 한번만 해달라고 넘어질 때 애들아 에이디 에이디 해 아 뭐야 진호 태웠어? 아 저 등짝 봐 이 화장 싸도 돼? 어 앞에 차있다 저 이거 차에 내려주세요 현민이 태우러 갈게요 아! 어 예 아! 잘못 내렸다 왜그래 어 바퀴 터졌어 진호 형이 바퀴 터트리고 왔어요 아 진짜 사이코 이거 사이코야? 왜 터트려온걸 진짜 터졌어요? 진호 형이 터트리고 있었어 매입연수 매입연수 완벽하네 지금 아 진짜 터졌어? 아 뭐야 이거 트롤 아니야 뒷바퀴 한개만 터트렸어 괜찮아 아니 트롤이잖아 아니라니까 아니 지프 후륜차인데 뒷바퀴를 터트리면 어떡해 아니 이게 뭐야 어디까지가 차에 하자를 만들어요 멀쩡한 차를 아 차도 바퀴 두개 만들라 하시네 어떻게 하자라서 그래 어디가 오른쪽 퍽이 오른쪽 퍽이 오른쪽 퍽이 어 저기 저기 문 열려있어 문 열려있어 뭐야 근처에 사람이 있었어 조심해 도망가 도망가 너무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 나 피봐 지금 잠깐만 나 피도 없어 도망가야 도망가야 돼 도망쳐 우리 경찰서 쪽 가자 진호야 거기 있으면 죽어 빨리 나와 경찰서 도망가야 어? 뭘 잡을쎄요 형 도망가요 빨리 아 쟨 떡배가 있구나 야야 밑 편냐 너 아니 잠깐만 난 저기 뒤에 아파트로 돌게 아니 형 아 현민이가 참 물에 박았어요 하하하하 과관이구만 과관이야 아니 왜 굴러 뛰어내려 이 자식아 아니 이거 드리프트가 잘 안되네 아 이거 시작부터 힘든데 이거 가능합니까 저 이거 아니 솔직히 이거 바퀴 안 터졌으면 됐어 다 아니 바퀴 버기는 다 있는데 뭔 소리야 아 이쪽 문이 열려있던 문이네 원래 아 뭐야 문이 없는 데였어 아니 내가 착각했다 아 진호한테 저 꿀집을 다 넘겨주게 생겼네 이래서 내가 양면하고 하기 싫다니까 4배율 노답에 전 빼주시죠 잠깐만 죄송합니다 방 내가 갑자기 급해가지고 말이 막 나왔어 가방 가방 아 정말 실력 안맞아서 같이 하겠나 이거 야 니가 할 말은 아닌 것 같다 지금 뭐요? 알았어요 고생했어요 요한이 형이랑 나 빼고는 지금 저 먼저 갑니다 그러면 야야 차 들어온다 차 우리 SR 쓰는 사람 있어? 어 현민아 현민아 내가 현민아 내가 말실수를 잠깐 한 것 같다 태워줘 반성하세요 반성하겠다 오케이 갓나이팬 야 우리 여기 우측 아파트 가자 그냥 차라리 바로바로 근데 왜 이거 사람은 사람은 4명인데 목소리가 5개야 휴신 아니야? 목소리 목소리 다 주셔 너한테 사람은 4명인데 우린 실질적인 옷파티를 하고 있음 5인큐 5인큐 하고 있음 하이즈인데 개꿀 여기 AK 하나 더 있다 핑 찍어줄게 AK 콩배럴 콩배럴 보면 말해주세요 아 나 콩배럴 이미 먹었어 아 그걸로 콩 2대 맞추면 다 하나만 더 먹어야겠다 30대 콩배럴 더블 배럴 나 손에 총 들고 있는데 장전이 안 돼 이거 봐요 아니 잠깐만 이제 파밍 시작했는데 어 그러네 탑배가 콩 콩배럴이네 잡템이지 네 콩배럴 뭐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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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 배럴 있다 호우야 네 형 형 쓰세요 형 있어요? 둘이 너무 천천히 영부님께 다시 태어내려 뭐야 여기 라이플이 산더미처럼 있어 다시 태어내려 M16 와 다 갖다 버려야겠다 안 돼요 산더미면 하나만 주세요 나 피 붙은 채 온다 지금 나 빼고 다 실수를 했습니다 요한이 제완이 차로 낙히고 여기 여기 저기 내가 핑 찍은데 라이플 세개 있어 세개 와 대박 걔 저거 헉 M충분했어도 충분해요 아 나 이거 아까 바꿨던거 같은데 칠탄 버리라는데? 칠탄 그 저 아무나 줘요 나중에 필요하면 아 알았어 4배율 어 4배율 나 줘 너는 2배율 써야지 왜 4배율을 써 2배율 겁나구려 2배율 2개 써서 4배율로 만들면 안돼요 형은 형이 2배율을 부정하면 안됩니다 2를 2개 붙여서 4를 써야지 3배율 공격 탐욕 리액션도 힘든 트랙 잠깐 나 여기 와서 문 좀 열어줘 나 여기 문을 꼈어 아 진짜 진짜로 가만히 놔둬요 가만히 놔둬요 반성점이야 아 나 진짜로 나 진짜로 소울기가 좀 있네 아 진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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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빨리 진짜로 요한이 형이 일로와서 구경해봐요 왜 야 거기까지 어떻게 가 아 빨빨리 빨리 봐 진짜로 아 나 진짜로 총소리 들려 누가 쏜거야 아 나야 나 이거 헷갸어요 나 좀 살려줘요 아 나 진짜로 빨리 좀 와서 문 좀 열어봐 아 죽이고 다시 살려줘 문 좀 열어봐 빨리 이거 아니 이게 뭐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아 빨리 좀 해봐 빨리 아 진짜 빨리 나 진짜 빨리 오 야 총 꺼냈다 아 빨리 빨리 헬로우스 아 진짜 이거 좀 해줘 기로에 좀 버려봐 아니 파밍 해야 돼 진짜로 빨리 빨리 기로에 좀 버려봐 아 없다니까 아무것도 AR이 없어 AR 내가 핑치했는데 가면 있어 아 빨리 빨리 나 진짜 빨리 해야 돼 오오 알았어 알았어 아 벌써 공간이 충분하지 않대 아 벌써 공간이 충분하지 않대 장난친 시간이 없어 AR이 없어 연막은 후반에 너무 좋아서 남아있으면 되는 거 아냐 여기 다시야 있다 어후 얼건인지 어후 아 진짜 우리 왜 이렇게 다 강하냐 아니 저거 간단해 죽였다가 다시 살리면 돼 네 지금 게스트는요 그 호우TV의 호우와 어 지니어스의 오현민 영원히 고통받는 이인자 영원히 고통 받는 이인자 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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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 콩 콩 유한이 형 싸 죽여야겠다 유한이 형 싸 죽여야겠다 왜 싸 죽여요? 이번 건 좀 내가 미안하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치료제 좀 줘봐요 형 콩콩콩콩 치료제 치료제 치료제? 뭐? 어? 이거 봐라 아 내가 너 주려고 지금 보고 있었는데 너 이씨 아 이런 양아치 양아치여? 동생한테 양아치를 할 수 있습니까? 좀 맞으면서 맞으면서 할까요? 아 난 파밍 거의 다 하긴 했는데 1렙짜리 좀 한다 야 가자 전기 맞을 필요 없잖아 저 떡배밖에 없는데 아니 이거 오버팡이 해도 돼요 내가 핑치 근데 가라고 라이플 있다고 아 거기 너무 멀어요 거기 앞에 다시야 제가 하나 세워놨으니까 그 다시하면 타지 말아요 저 오버팡이 나같아 가려고 하는데 간다 오버팡이 하기 싫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오버팡이 하자네 이미 100개를 구원하였습니다 홍롱진진우 고향화인 두둑에게 씩씩 서서져 바퀴 하나만 터뜨리자 그럼 아니 아저씨 진우야 널 응원한대 지호님이 널 응원한대 네? 보급지원님이 홍진우를 응원한대 어허 오야 네 형 일로와 우린 뛰자 오오오오 저거 타자 요한이형꺼 타자 요한이형꺼 타요 요한이형꺼 타고 그냥 나 있는데 뭐 자 전세됐냐? 지거라고 타지 말래 우리 일단 2대1으로 움직이자 아니 거기 오토바이 타고 온거 있잖아요 야 이거 구리잖아 이거 니가 뭐라 니가 뭐라 찌푸있어 앞에 찌푸으로 갈아타죠 그냥 그래그래 그래 그래 그만 먹고 나와 내가 홀로 가르치어 이미 지금 뛰고 있어 뭐야 저거 치러 갈까요 형 콩벌레 콩벌레? 콩벌레 기억한다 야 놀래라 우와 누가 쐈다 밟아버렸어 저기서 쐈어 오오 쏜다 욕나버렸네 아 또 바퀴 또 쏴뜨렸어 아잇 일로와 일로와 봐봐 봐봐 야 프라이펜을 때려버려 야 프라이펜을 때려버려 야 야 야 야 야 나 일단 아 야 야 형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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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나 치워줘 오토바이 타 빨리 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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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TV 날비잖아 저거 잡아봐 빨리 뭘 잡아봐 이 새끼야 아 나 구를 써가지고 나 지금 쟤한테 아구지 맞아가지고 지금 피 맞아가지고 나 오토바이 타지 안 되겠다 야구야 빨리 구사 먹어 구사 먹었어 아 이 취미 쓰레기가 하나 있어 콩매기 콩매기 빨리 따라와 콩매기 이거 오토바이 왜 두대야 근데 아 이거 맞아 이거 타 빨리 복수하러 갑니다 진짜 네? 어 놀래라요 왜요 너 몰라고 앉아있는데 그거 타고 가면 어떡해 아 죄송해요 몰랐어요 한피 달았어 그냥 그룹이 상태라서 정신이 없어 싸이콩 근데 우리 진짜 팀이 아니 저질이야 저거 완전히 싸이콩 잡으러 갑시다 싸이콩 나한테 오지마 쏠거니깐 나한테 오지마 아니 형 스쿼드 왜 하는거야 그러면 아 진짜 쟨 뒤로 가고 싶은거야 어 어 어 조심해 저기 바퀴 터트리 터졌다 바퀴 안 보면 그냥 바퀴 다 터트리고 오토바이 타고 가버렸네 빨리 저 작전을 그렇게 다 들리겠어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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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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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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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 때려 왜 때려 왜 때려 누구야 야 야 야 내 바퀴 어디 때려 내 바퀴 내 바퀴 내 바퀴 아아 야 빨리 하셔 빨리 야 호우야 말고 야 쿡 말고 빨리 살려달라고 야 형을 살려야지 형을 살리라고 풀파밍이야 빨리 살려달라고 야 야 정기야 정기 빨리 살려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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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아냥이 제일 먼저 수납했다고 여왕이형이 제일 먼저 써주쌌어 4배로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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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야 아 제가 다 살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잇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 테스트 해봤어요 야 붕대 내놔 봐 없어 펜저템이 하나도 없다 어 야 야 야 호우 죽었잖아 아니 왜 안살려 호우 야 구상 하나만 빨리 내놔 왜 안살려면서 다 파밍하고있어 왜 안살려면서 파밍하고있어 아 왜 안살려 형 아 웃겨 야 니다시야 니다시야 아 왜 아 왜 미쳤나봐 무상 내놓아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홍구야 도망갔어 여보 아 이게 뭐야 빨리와 빨리 쫓아가 쫓아가 아 진짜 저거 같이 죽일거야 같이 잡는다 내가 야 죽이고 다시 하지 안되겠다 저 쓰레기잖아 아우 피 없어 피 없어 넌 멈추는 순간이 죽는 순간이다 넌 자기야 박격포 없어 박격포? 어? 여기 박격포 보급이 시급한데? 아 자기 안돼 어디갔어 안되겠다 나 피좀 갖고 가야겠다 여기 집에 차에 밖에 있는데? 야 야 차 막혀있어 차 막혀있어 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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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막혀있어 제 이름이 안섰지 근데? 진호 뒤집혔다는데? 야 야 진호 뒤집혔대 뒤집혔다고? 어 빨리 아니 우리 우리 호 호 형 어떻게 해요 빨리 이거 우리 다 잡고 죽읍시다 아니 진호만 잡고 다시 하면 돼 근데 이 집만 싸워볼까요 형 야 갑니다 진호 오빠 잡자 빨리 아니 진호 형 잡으러 갈까요 그냥? 네? 무시한 애 SPI didn't go 후치 야 야 너 지금 차 갖고 도망가는 거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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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없나봐 빨리 쳐져 빨리 쳐져 빨리 빨리 어 쌀 쏘잖아 쏄잖아 쏸잖아 쌀 반응이 왜이렇게 느려 진호 고라나 한보네 아니 쌀 진호 싸우는 것 같은데 아니야 물이 쏘는거에요 말을 해 말을 야야야야야 차로 쳐요 차로 쳐요 차로 쳐요 차로 쳐요 누구야 누가 쏜거야 진호가 쐈어 진호가 빨리 진호 잡아요 현민아 살려 현민아 뭐하니 현민아 누워서 뭐하니 현민아 그럴 때가 아니야 형 좀 살릴래? 갑니다 마무리 내려가게 해줘 마무리 내려가게 해줘 내가 하자 마무리 뭐야 뭔소리야 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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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살려야지 이 새끼야 형을 살리다가 어디가냐 아 진짜 야 지금 내가 죽여야돼 야 나 니네한테 다 죽어 야 죽었어 야 야 잠깐만 이런 쓰레기 게임이 어딨어요 세상에 자 이제 제대로 하자 이제 아 웃겨 어 나 왜 안죽어 나 왜 안죽어 나 왜 안죽어 바보들 창고 이거만 진짜 나 왜 안죽어 신고해 신고 다 너 얼른 쓰레기가 없어 쓰레기가 어 끝났어 이제 집에 가자 이제 신고내역 쓰레기가 없어 자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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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게임 할까요? 한게임 하는데 그렇게 어렵냐 진호야? 와 진짜 꼭 그렇게 인성을 보여줘야겠어? 아 진짜 한게임 할게 그렇게 어렵니 제대로? 어떻게 그만 할거야 한게임 할거야 해야죠 이렇게 하고 어디 끝내요 내가 진호를 위해서 사람들이 진호가 쓰레기라는 거를 보여준 채 끝낼 순 없어 PD님들이 다 싫어하는 거 같은데 싫어하는 한게임 더 하래 왜 이겐 방송용으로 얼마가 좋아 재밌어 아 홍진호 두 번 하고 싶었어? 아 홍진호랑 두 번 해야 되는거야 한판 할 수 없습니다 아 너무 위험해 아 배그 하면서 배그 이제 한 100시간 했는데 이런 쓰레기 게임 진짜 처음 해본다 하하하하 와 진짜 오현민 야 너 나 죽였다 이 새끼야 근데 솔직히 이거 형들끼리 너무 즐겁게 노시기에 저도 저도 분위기 맞춰 드린거죠 내가 두 번째라고 나 먼저 살리라 했잖아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싸이공이야 싸이공 아니 진호 형이 살릴 줄 알았지 나는 진호 형 살려놔서 야 피부터 드시더라 진호 형이 안살리더라고 진호 형이 안살렸어 진호 형이 안살렸어 그래서 제가 진호 형까지 잡았어요 정신이 안살렸던 자 이번판은 팀워크 있게 갑시다 미미 10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아저씨 3연벙이니까 참전기구이로 복수하시죠. 안전기구이 이전기구이에서 죽여야되는데 이거 어디갈까요 고급지원님 감사합니다. 고급지원님이 콩님을 좋아. 콩님이래. 헷갈리. 콩을 좋아. 이거 프리모다 프리모. 옥상하냐? 나랑 한 명만 옥상할 사람. 따로 가지마요. 막판이라고 일로와요. 일로와 일로와. 프리모가자 프리모. 와 짱짱많이 내렸어. 콩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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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빈. Becky. 아니에요. 진영이 먼저 죽었어요. 아 진짜? 아 맞네. 살렸구나. 저기 보인다. 뺏겼다 근데 차. 두 대 보이는데 호우 니가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에 건? 위에 건? 앞에 거요? 어디 있지? 아 이거 두 대가 아니구나. 제일 앞에 한 명인데 현민이가 제일 빨라요. 돌이네? 없는데 차가 있다길래 계속 찾고 있었어요. 질푼 줄 알았어. 와 차가 왜 하나도 없냐? 다들 시렵차 됐네. 조졌는데? 난 차타 가고 있다. 와 형 몇 인승 몇 인승. 나 다시야. 오면서 다 태워줘요 형이. 고라니도 있고 고라니 칠람 치시고 일단 저희 나무로 모이죠 나무. 쭉쭉 나무 쭉 여기서 그냥 남방이로 쭉 내려갈게. 똥깐으로 오세요 똥깐으로. 노란핑 노란핑. 거기 사람 있어. 거기 사람 둘 있어. 야 고라니 치러 온다니까. 똥깐 가져와 똥깐 가져와 똥깐 가져와. 아니 거기 사람 둘 있다니까요 그 똥깐에? 뭐 있어 총 있어 애들. 몰라 총 있으면 넌 죽는거고. 뛰어갔지 않나? 노란핑이지? 아 근데 차로 치러 오는데 지금 여기밖에 없어. 엔. 노란핑이지?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야 왜 구라 쳤어 없잖아. 어 근데 그쪽으로 왔어. 아 거기 온 애들이 유예지 타고 온다. 아 야 무서워. 무험의 천국이야. 왜 다 떨어져있어 뭐여. 아니 얘네 지금 고라니 당할까봐. 차가 너무 많이 왔다갔다 하고 있어 지금. 자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나야 주황색 나야. 아니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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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 다 포기 말고. 나이스 나이스 잘한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오오오. 아 야 깜짝이야. 죽을려고 이씨.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일단 남편 치면 안돼. 타요. 가만히 가자. 빨리 타. 빨리 타, 빨리 타. 근데 우리 같은 루트로 지금 이미 두 개 뛰었는데. 어디 갈 거야 프리모 갈 거야? 차 세는데 이거. 거기까지 갈 거야. 라인 어디지? 이거 어떻게 하지? 밀베에 갔을수도있어 야 프리모 가자 그냥 가자 어쩔수없다 밀베에 들어갔을수도있어 밀베로 안들어가고 이쪽으로 갔다니까요? 지금 빨간빵 이쪽으로 아 진짜? 아까 위에 두대다 거기까지 뭐있냐? 아까 봤잖아요 친구분 눈 아래? 어떻게 여기 해안가 아니면 프리모스크 가야되는데 그냥 해안가 갈까요? 쟤네들 해안가 짬파면 있어 근데 쟤네가 먼저 갔으니까 차라리 프리모 넓으니까 빨리 가자 가면서 거기 해안가쪽에 차가 주차됐나 보든가 차라리 부는게 나을거 같은데 여기 덜고 들어가죠 바로 위에 덜고 여기? 네 노란색 좀더 들어가도 될거같아요 노란색? 아니 그냥 여기 해안가 탑시다 여기 위에서 다 안들어져있는데 진호야 부스터는 말아먹었냐? 부스터좀 쓰고가자 너무 느린거 아냐? 쏘고싶다 야야야 야야야 하나밖에 없는 차를 하나밖에 없는 차를 얌이두리님이 백幫 combination 부원하셨습니다 세 than 인원 1등 홍진호 어? 홍진호 2등 압 야미두리님 감사합니다 홍진호 2등 가방 대키 총 와 권총이라도 넣어야 되는구나 지금 호우야 니가 고생이 많다 아닙니다 고생이 많지 호우가 아 나 또 쐈어 호우님이 쏘지마요 호우야 벗겼잖아 진훈 좋아한거 아니야? 오 쓰레기네 전반에 저새끼가 나 죽였어요 아 여기 완전 쓰레기밖에 없잖아 쓰레기 야 진훈 영혼을 보내놓고 아 일본판은 우리 한편처럼 합시다 꿀팜이 꿀팜이 알았어 알았어 아 억울한데 아이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억울할게 멋있어 잊지않겠다 잘하시던가 아 키보드가 슈퍼첨프가 안돼 키보드 바꿔야함 여기 M16 세사람 포기 포기 여기 M16 세사람 누군가 가겠죠 저는 딴 데 왔어요 없으면 제가 갈게요 결국 우리 짬팜 인각이야 창문은 아니고 슈퍼첨프 했어요? 창문은 이미 슈퍼첨프 해야지 창문을 계속 갖다 박고 있었잖아 이렇게 머리 박으면서 창문은 깨고 나가야죠 제닉스도 잘 안돼요 창문 상관없어 제닉스도 안돼? 제가 산게 안돼요 전제품은 아니고 제가 산거 아 버브루 나가진대 오오 난 지금까지 깨고 나갔는데 깨고 나갔는데 왜 아무도 안얘기해준거야? 어 안깨는데요 수류탄도 상관없이 안에 들어가 맞아요 그냥 누나가 때려 푸시는거 좋아하는줄 알았나봐요 약간 백터 괜찮나? 여기 이 가방 백터? 백터 좋지 총 없을땐 OK 화면나서 이 가방 파란색이 이 가방 있어 잠시만 없는데? 1층에 있어 없잖아요 1층 밖에 없는 집에 1층에 있다는게 뭔 소리야 파란색이 이 가방하고 딱 빼있어 여기 없지 파란색이 이 가방 떡 빼 아 아니구나 녹색핑 녹색핑 아 미안해 미안해 내가 잘못봤어 파란색이 이 가방 떡 빼 여기 내 정면 내 정면에 총 90바로있다 아무도 내 말을 안들어주고있어 이것들이 떡 빼 네 저는 멀어요 형 저는 멀어요 형 저는 멀어요 형 저는 거기가 아닙니다 떡 빼 어디에요? 아 뭐네 너무 멀어요 근데 형 OK 하지만 갈게요 총사운드 총소리 누구야 여기서 났어요 노란 노란 핑 여기 AK도 있다 AK AK 일단 오오 다 버려 다 버려 다 버려 다 필요없어 다 버려 그.. 그분이 나왔어 그분이 뭐에요? 아 일단 버리진 말고 AK를 들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이건 저 파밍 이건 저 다 한듯 이동하자 아 저는 어지러워서 풀스크린 못보고요 작은창 보고 있어요 뭐긴 엠포지 자식아 엠포는 파츠 없으면 쓰레기야 간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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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탄 맞어 칠탄하고 AK 있어 칠탄 난 통할만 칠 뭐 다들 필요하신 거 뭐 있어요? 저는 에임점이 아예 없어요 엠포 파츠가 없어 아예 없어 저 샷건 파츠랑 AR 앞에랑 에임인데 그냥 에임만 있으면 일단 싸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어 내 쪽으로 저거 안오겠지 개무섭다 니 쪽으로 저그 한 명 갔어 저그요? 저그요? 저그 갔다고요? 니가 니 쪽으로 저그 안오겠지 그랬잖아 저그는 안 돼? 아 그니까 저그 홍진으로 갔어 네 카카오티비랑 일련 독점 계약이었습니다 혹시 다시 앞끌고 갔어요? 아 수 수 어린이예요 어린이도 안 돼요 베리니 베리니 아니요 수 아니요 수 에볼레요 에볼레 전술 개머리판 필요해? 어 개머리판 필요해 어 개머리판 필요해 어 와서 무릎 꿇어 아하하하 오 공격적인데? 갈게 너 대탄 안 필요하니? 대탄이 뭐야? 개용량 상장 개용량 상장 라바라바 쓰라바 쓰라바 나는 베라바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디 뭔 소리야? 쓰바바라 싸우고 있냐? 얘기를 해 지현 가 급해 죽겠는데 이야기 할 수가 없었어요 브리킹 해야지 하나 싸워서 하나 잡아 하나 싸워서 하나 잡았어요 하나 싸워서 하나 잡았어요 하나 싸워서 하나 잡았어요 하나 싸워서 하나 잡았어요 일단 아 지금 혼자 잡은다면 혼자 파밍하려고 아니 파밍할 거 없어요 얘 파밍 그냥 총알 밖에 없는데 얘 지금 샷건 밖에 없었어요 콜로그램이나 레드옷 이런 거 없어? 아 아니 아무 붕대 연막 이런 거 밖에 없는데 샷건 있고 샷건도 펌핑 샷건이라 1 887 좋고 아 쳤소리 타 소리 eni 맞나 Chinese 대전 미 personaje 미 요 ni 아니면 쏠 게요 저는 다 저도 다 호우랑 가실라고 하죠 넌 다시 어 아무 거ляются 저는 저 저는 저는 제대로 전 갑니다 전기 오고 있어 한차 가지러 가야되요 너 이거 타요 나는 차를 어? 차를 아니 형 타고 왔어요 제가 걸어갈게요 아니야 타 아 나 얘 못 믿는데 고공원 운영 끝나자네 콩토바이 콩토바이 어디로 갈건데 전기와 잼토바이도 콩토바이구나 아 일단 그쪽으로 다기장만 피하고 있을게 따라와 내가 선망했던 폭풍저구 홍진호가 저런 사람이었다니 슬펌 내가 선망했던 폭풍저구 홍진호가 저런 사람이었다니 슬펌 아 감사합니다 그 멘트만으로도 감사하네요 콩자랄 콩자랄 아프다 야 빨리와 어디가 우리 도로로만 멀자 어 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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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측이래야돼? 우리 먼저 내려서 기다려야되는거야 어 내려 내려야 돼 야 빼 빼 빼 거기로 가지마 빼 고기만 피해주고 있어 아아 아아 아 아아아 아아 아 아아 아 아 reservation 야 야 야 저기 옆에 여친 야 아 저게 진짜 어 뒤에 보여? 어 죽었다 누구 왜 거래요? 아 내가 살려주고 있어 그 저쪽 볼게 걔 뭐 좀 있어요? 총 뭐 써요 걔? 예? 구상했어 유완형? 어 있어 뭐야 엄청 많이 주시네 뭘 푸시 오는거 조심해 아 나 이거 총알 좀 줘요 나 진짜로 총알이 너무 없어 가자 일단 야 차 또 온다 차 또 온다 뒤에 뒤에 일단 우리 쪽으로 합류해 빨리 어 총알 총알 줄게 일로와봐 일로와봐 아 나 죽었다 어디야 어디야? 야 야 야 유완형 유완형 바로 간다 바로 간다 바로 간다 바로 나한테 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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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지체 야 이거 니 차 타고 빼자 이거 어? 동시에 타 동시에 타 아 진짜 유완형 뭐하는거야? 차 터진다고 차 터진다고 야 유완형 뭐하는거야? 아 너무 늦게 찾았어 아 아니 바로 대놓고 넷지체 먹으러 왔었는데 지금 아니 니 쪽 봤는데 니 쪽에 있는게 아니라 좀 떨어져 있었어 나무에 가려져서 안보였단 말이야 아 진짜 아니 형들 뭐한거야 죽었어 정만났어요? 아 지금 어 우리 죽은데 두명 있었어 새꺼 다 파먹고 있네 아 진짜 현민이는 살아나왔는데 야 푸시 온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경기 좀 하지 나 경기하고 오셨었는데 얘들아 알아서 살아나와 방금 끄자 방금 끈다고요? 아 아 지치 그래요 우리 하는거 봐서 뭐해 승자들이 방금 고블리 이렇게 끈다는 겁니까? 더 가야될거 같은데? 여기 있을거야? 한 스쿼드라도 터는거 보여줘봐 야 63발 오케이 오케이 한 스쿼드라도 터는거 보여줘 총알 먹어 총알 일단 방금 저희가 둘 잡긴 했어요 자 여기 오른쪽 왼쪽에 우와드가요? 야 홍진호 야 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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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젬토바이가 총을 만든다는거 문제가 있는거야 진짜 아 아냐 근데 나는 잘 달렸어 속도 안 뚫었어 오히려 속도 뚫으면 위험한데 어 완전 과속으로 왜 빨리 달려는데 너 너무 일자로 달리던데 난 밑에서 쏘는 자 22분에 사망했지 그 빠른 젬토바이가 어떻게 맞아? 1시 22분에 윈완이 아닌든 공중기 한테 와 와 와 와 우린 왼쪽에 왼쪽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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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도 있어 아 저렇게 흔들어줘야지 1시 22분에 우리 둘 다 사망했데 1인자하고 2인자 2 2 2 해서 자 앞에 우아져있잖아 앞에 우아져있잖아 저희도 위험한거 같은데? 앞에 우아지 뭐 어쩌라고 나보고 안절밖에 들어가야지 아주 알아서 아니야 아니야 어딜가 nenhum 도라가 더 나갔다 도라가 더 나갔다 터진다니까? 그냥 나무에 붙자니까? 알아서 조금만 더 까지 조금만 더 까지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내려 내려 터진다 내려 으아아아아아 하하하하 아 나 진짜 뭐냐 뭐 야 너 흔들 남아서 뭐하니 너 흔들 남아서 뭐하니 너 차를 굴려 나무에 섰으면 양강이야 으아아아아아 구상 없어? 중대 7개가 다에요 야 야 야 처절하다 어? 야 살려줘 이 자식들아 너네 여러명이잖아 푸시 들어오는거 같은데? 푸시 무조건 들어오지 푸시 들어오면 그땐 잡아볼게요 보고있어요 지금? 네 지금 저기 앞에 너는 그때 끝까지 살아납니다 어 여기여기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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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시체야 치뤄져있다 내 시체 연막 까와봐 연막 앞에 다 까 시체 연막 다 까고 야 그걸 내밀고 까면 안되지 내밀고 까면 머리 통 날라간다 으아악 하하하하 야 진식하셨다 너 진짜 야 오염이 뭐하는거야? 진식하기 아 진짜 아 웃겨 하하하하하하 야 야 엎드리면 안돼 위험해 위험 야 너 뭐하냐 하하하하 야 마보야 엎드리면 안된다니까 야 오염이 진짜 뭐하는거야 gravy 다 까면 안되겠어요 엄마 저 누구를 던져서 이거 먹을라고 던졌는데 병нять거지 않은 털очек 하네 금글대 아 진짜 으아악 아 вещи여 다있더라 해먹어 성рип자 흑 jet 아 여러분 그렇지 이거는 보 걸릴때 고 unto 지도 아 sindic 아 auto 이거 새마음새단장에서 다시 하자 안되겠다 집에서 다시 뭐해요 안되겠다 이거 저희 하고 있을게요 한 시간 뒤 한 시간 뒤 여기서 안되겠다 진호가 자꾸 보여주려고 하는 게임같아 자꾸 아 너무 깨서 아 나 눈까지 주름 어떡할거야 예 형 아 하나도 나도 웃기고 본사도 웃기고 저희는 하고 있죠 계속 대극게임 그냥 저는 그냥 롤 한판만 하고 올게요 뭐래 하고 있으면 되지 고생했어요 뭐 야 근데 참 재밌네 다른 분들은 암이 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아프냐 몸이 내가 대체 뭘 본거지 막 그러는데 여러분 오늘 일단 오늘 무사히 도진강 선수랑 그 첫 초청전을 잘 치렀구요 결과는 예 모두가 예상하셨듯이 어쨌든 그렇게 치렀구요 두번째 초청전을 일단 홍진호 선택하고 있고 홍진호 선수가 오케이 할다 까지 계속 부시해서 다음 초청전을 홍진호 선수로 할거고 홍진호 선수라고 해야대 방송인 홍진호라고 해야 돼 홍방송인 가능하면 그렇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번 주 토요일 방송은 오늘로 땡겼기 때문에 이번 주 방송은 없고요 다음 주에는 제가 해외대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 방송도 미루고 해외대회 갔다 오자마자 그 주부터 빡세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9월 12일 9월 12일 화요일 9시에 여러분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PD님 아까 그 마지막 배틀그라운드 올리실 때요 내얼간이라고 꼭 올려주세요 진짜 그건 완전 내얼간이야 진정한 팀 팀이라고 여러분 4시간 한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송이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다음에 볼 때까지 잘 계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방송 종료가 어디 있지? 어디 있지? 어딨지? 좋아 방금 도용하는 거 방금 도용하는 거 강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고생 많으세요